네, 뭐 어쨌든 날이 추워지고 날이 추워지면 이제 문을 꼭꼭 닫잖아요. 그래도 그 틈에서 뭔가 이제 틈을 찾아서 수익을 또 내봐야 되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이 되고 나서 1998년도입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는 40년 가까이 된 그런 자리인데 1998년 이후에 30년 정도 됐죠. 30년 넘었나요? 네, 30년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제 신문기사를 봤더니 판다가 이제 72년도 닉슨 대통령 때 미국으로 판다들이 많이 갔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갔던 판다들이 전부 중국으로 돌려보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닉슨 독트린 이후에 만들어졌던 미중 화해 관계가 깨져서 밀월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순유출로 전환된 그것이 월 30년 정도 만에 처음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되고 지난달에 중국의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6.4% 정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빠지는 모습이라 경기 흐름은 우리가 중국 정지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호황은 끝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위 경기 관련주로 취급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고금리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경우에 최근에 카드 연체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는 것을 기록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2011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금 시장 쪽에서 고금리와 신용 경색이 결국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고 부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내년 상반기도 고금리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틈새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보유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포트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아주 좋은 종목이나 바다권에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나 머니트리가 지금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연속으로 지금 양선이 5개 연속이 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오르면서 국가 넘어가면 여기까지 그냥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갤럭시나 머니트리는 소위 증권형 코인이라고 해서 가상자산들에 대해서 정부가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코인이라는 그런 컨셉이 사실은 뭔가 자산이라고 하는 실물 시장의 베이스를 가지고 코인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상자산은 사실 자산이 없거든요. 베이스가 되는. 그런데 기초자산을 실물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는 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해서 정책 관련 종목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최근에 코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투자가 또 최근 보니까 상한가 근처까지도 어제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전환되기 때문에 바닥에 끌려있는 이 종목은 적어도 목표치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1차 목표치 8천 원인데 무난하다. 빨간 선은 8천 원 위에 있죠.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코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빠지는 종목을 잘 얘기 안 하지만 이 코코옴이라는 종목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아주 재밌는 모습을 봤는데 연속으로 5일 연속 음선을 내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코옴 리뷰에서 보면 이 종목 보시면 조용 받을 만큼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등하면서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편입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틈새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까요? 오늘 작년 이맘때는 제가 11월, 12월에 또 정세마주 갖고 왔었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총선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총선주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으면 4,445원입니다. 숫자가 참, 숫자가 계속 4라는 얘기 같아서 4,445원. 네, 종목 이름은 바로 화천기계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뭐 2023 변곡점의 기회를 잡아라라고 하는 우리 생수소 매니점들과 함께 발행했던 책에서도 들어있던 종목이 바로 오리콤이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한 100% 이상의 수익을 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또 총선이 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한동 장관입니다마는 그분의 등장이 사실 신선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 화천기를 갖고 있는 것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또 신선하게 지금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잠시 후에 뭐 소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하는 일은 공작기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는 뭐 실적 이런 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테마적인 요소로 간다. 그리고 차트도 몇 차례에 걸쳐서 등락을 거쳐서 전형적으로 이제 바닥을 탈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튕겨오르면은 여기 빨간선 보이시는 그런 차트까지는 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왜 갖고 왔는지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죠. 지금 이제 여권야권에서 티격태격 국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신중론에 밀린 야당의 한동훈 탄핵 카드 그래서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또 핵심에 오를 거라는 걸 의미해요. 사실은 이게 호재가 되는 거겠죠. 탄핵 카드가 빠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김태원 매니저 포트에 있는 오리콤 이런 종목들 더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파스넷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뉴스 헤드라인의 여담 쪽에는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키의 중심에 있다.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그렇게 본다면 그럼 야당 쪽에서는 어떤 이슈 중심이 있는지 한번 다음 장을 싹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앞모습에 화면이 얼굴이 정면을 찍혀있는 그런 화면을 보시면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죠. 그래서 총선 민주 진영 승리를 위해서 주권자 시민으로 할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계속 밑에서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총선의 경우도 이미지 싸움이고 아무래도 민주 진영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야당과 여당이 서로 간에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인물들을 띄우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어떤 선점을 하면서 결국 마치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과거 TV 같은 경우에서 LG나 삼성이 서로 광고 경쟁을 하듯이 결국 또 인물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미지를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저는 총선 전까지 정태에 맞추어 가고 2월 초 정도 1월 말 2월 초까지는 관련 종목들이 적어도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많이 가는 애는 상한가 세 방 덜 가는 애는 상한가 한 번 반 이 정도는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바닥에서가 아니라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최소 상한가 한 번 반 정도는 간다라고 보고 이 종목을 편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한 번 받아보고 가격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치 인물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자체적으로 75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업력도 굉장히 오래됐고 공작기계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데 정치 인물주를 배제하고 또 개별적인 어떤 실적 성장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아무리 테마주라 하더라도 실적이 이거 매일 빨간색만 기록하면서 적자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여차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되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유보율이 작대라든지 부채비율이 높대라든지 이런 종목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째는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겠죠. 보통 부채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아마 150% 이상 정도가 되면 부채비율이 높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종목 유보율이 1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슈의 중심에 있느냐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신문에 아주 자주 우러내릴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발언 한 방 나왔는데 상한가 들어가거나 그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기계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5,200원 드리도록 하고 2차 목표치는 이 종목은 사실은 길게 보면 좀 더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2차 목표치는 7,2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 손절라인은 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